뚱보고양이를 위한 운동기구 리틀캣입니다. 이번 CES2019에서는 운동부족의 뚱뚱한 고양이들을 위한 독특한 운동기구 리틀캣을 선보였는데요. 평소 도도함의 상징과도 같은 고양이들 중엔 의외로 비만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더라도 애완견처럼 공원 산책 또한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아 뾰족한 방법이 선뜻 떠오르지 않기도 합니다. 세계 최대 가전쇼 CES2019에서는 평소 운동부족으로 통통해진 고양이들을 위한 헬스기구 리틀캣을 공유했다고 하는데요. 고양이 운동기구 리틀캣은 언뜻 보면 다람쥐가 즐겨 타는 체바퀴 같은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다람쥐처럼 원형의 바퀴를 돌리며 뛰어노는 일종의 고양이 러닝머신인 것이죠. 이 리틀캣은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전용 어플리케이션으로 관리가 가능한데요. 고양이가 이 리틀캣에 오르면 그 움직임에 따라 디테일하게 구분된 단계의 속도로 회전을 하게 되며 어플을 이용해 속도 조절 또한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집사는 스마트폰에 기록된 고양이 움직인 거리와 칼로리 소모량을 체크해 드리게 되구요. 카메라를 통해 운동하시는 모습 또한 확인해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어플을 통해 중앙의 LED 컬러 색상 또한 설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집사가 없더라도 고양이가 박혀오르게 되면 자동으로 주행하는 옵션을 설정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 리틀캣은 대당 1,800달러 하나로 약 220만원의 가격에 2019년 3월 공식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충북 고행을 위한 운동기구 리틀캣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